아니면 이거 그거다 이거 누르면 이거 아까 우리 게임 했던 거 그거 문제 풀어가지고 답 맞췄던 거 어? 야! 어? 아니 돌아가신 분 손가락을 어떻게 되라는 얘기야? 스타트 한번 눌러볼까? 이게 안 되니까 눌러볼까? 아 답을 빨리 써야 돼 865 865 865 오 나 방금 맞은 거 같은데? 왜 안 되지? 아니 근데 그 하기 전에 동민아 이거를 동민이란다 상관하면 돼 장독대씨입니다 쏙대씨 얼핏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어머니께서 지문 인식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출입문을 여셨었는데 이게 안 되면 문제를 풀어야지만 같은 유전자니까 안 되는 거야? 어머니 안 계시니까 지문은 더 되잖아요 너 어머니랑 지문 같아? 대박 대박 혹시 몰라요? 아니 주인도 해놨겠지 완전히 안 돼 한번 풀어보자 다시 눌러와봐 내가 해볼게 해봐 빨리 해봐 빨리 해봐 빨리 풀면 돼? 426 426 426 426 420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작동이 안 돼 다시 해봐 일단 눌러지는데 최대한 빨리 아니 다시 눌러와봐 어 눌러와봐 형 계산할 때 방해되니까 조금만 조용히 부탁드릴게요 어 알겠습니다 4. 894 오케이. 어? 아니면 아까 그 책상 있었잖아. 거기에서 연결하는 건가? 거기서 누르는 건가? 어? 아까 그 책상에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서 누르나? 어? 갔다 올까? 저기 혹시 막 숫자 떨어질 수도 있어. 그렇지? 뭐야. 어디 여취인데? 아까 거기 얘기하는 거지, 우리 문제 풀었던 거. 우리가 스타트 해보면 중간중간에 다 말을 해보자. 제가 전달할게요. 만약에 말 안 들리면. 연기를 내서 인간, 우리가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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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난 여기서 얘기해줄게. 답을 얘기해 주면 여기서 누를게요. 제가 번호 누를, 어? 번호 눌려. 번호 눌려. 번호 눌린대요. 일단 준비해봐. 여기서 눌를빛 나올지 몰라. 형이 거기 있어요. 누를게요, 누를게요. 640. 640! 640! 640! 640! 640! 640! 640! 640!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고. 형! 아까 형이 그랬잖아요. 그냥 있는 이유는 없다. 네. 모든 게 다 이유가 있고. 어떤 장치는 이유 있다. 이유 있다. 축구공이 왜 있겠어요? 축구공? 그걸 성공해야 버튼이 눌리는 거야. 아니, 그게 비밀번호인가? 그걸 그냥 다 놔뒀다고? 축구공, 농구, 이거를 그냥 진짜 아무 이 없이? 근데... 아닌가? 우리 이렇게 해볼까? 다 누르고 있어볼까? 한 번에! 번호를? 한 번에? 311이면 한 번에 이렇게? 이렇게 누르고. 그래, 그래. 그것도 방법이니까 해보자, 머드. 스타트해? 네, 스타트. 갑니다. 스타트! 326. 326. 326. 326.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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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만지고 있어야지 간다. 아, 누르고 있었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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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하나 둘 셋 138 138 누르고 있어 누르고 있어 누르고 있어 누르고 있어 와 신기하다 이거 오 또 있다 아 이렇게구나 어 잠깐만 이거 때면 또 오잖아 빨리 눌러야 돼 빨리 눌러야 돼 누르고 있어야 돼 바로바로 불러야 돼 이렇게 할게 내가 빨리 불릴테니까 바로바로 형은 누르죠 눌러 스타트 내가 1위 428 428 눌렀어? 오케이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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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른 사람은 그냥 누르고 있어야 돼 누르고 있어 누르고 있어 남은 3명이잖아 빨리 빨리 기다려 기다려 스타트 누르고 누르고 있어 369 369 뒤에 3명 또 뒤에 3명 또 와 뒤에 3명 또 와 누르고 있어 아 이거 또 있어야지 왜 이거 끝까지 누르고 있어 여기도? 끝까지 누르고 있어 다시 다시 한 번에 가야지 빨리 날아야 되니까 자 자 이렇게 할게 우리가 7명이에요 그럼 제가 앞에서 1명 붙박이를 쓸 테니까 자 둘둘둘둘로 갈게요 네 네 1조 1조 1조랑 날아 1조 피호랑 이렇게 2조 종민이형 호동이형 3조 신동이형 오케이 오케이 난 3조 레츠고 스타트 349 349 349 어 진짜? 맞아 349 여기니까 두 분 여기 계시고 2조 오세요 2조 오세요 2조 오세요 2조 오세요 2조 오세요 파이팅 어? 진짜 오랬다 490 491 어 좋아 좋아아 3조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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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 오세요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어떻게 알아? 우리 7명밖에 없으니까 안 돼 아닌데 제가 또 있는데 200 200 200 258 258 와 너 빼기 잘한다 강이다 야 벵재 너 잘한다 효능 안 나?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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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가야 또 있으면 우리가 갈게요 비오랑 나랑 같이 아니지 아직 가만 안 넣지 그럼 이제 벵재 네가 눌러 벵재가 네가 눌러 네 어! 네가 눌러 네 어! 벵재 이제 네가 해 반 이용해 혼자서 된다고? 아니 그냥 이렇게 할게 이거 이렇게 경주 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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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경주 형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경주 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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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0 170 아니 안돼 100 970 어우 짧다 너 아 왜 이렇게 너무 안돼 아! 아!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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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뒤에 거는 우리는 우리는 가도 될 것 같아 그 앞단계 한 명이 누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하는 거야 혼자서 누군가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네 그럼 첫 단계를 혼자 눌러야 되네 다 혼자 해야 돼 다 혼자 다 혼자 해야 돼 내가 볼 때 975 뭐 이렇게 했어야 돼 아! 이게 내가 볼 때는 혼자 할 수 있는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해버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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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기다릴 수 있겠구나 옆에서 먼저 눌러주고 갈 때 누군가가 이제 혼자서 딱 갈 수 있어 다시 갈게요 짧으면 어떻게 해 8 스타트 316 6 6 일단 눌러 일단 내 다리 안 눌러가냐 여기 올라가요 3을 발로 하고 3을 발로 하고 3을 발로 하고 제일 무려 버텨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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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지나가자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좋아 어 됐어 안 봐 너 또 왜 또 왜 놀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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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6 야 아 뭐 한 거야 아 뭐 한 거야 야 뭘 그걸 참아야지 이거를 야 그걸 참아야지 아 여기서 장난을 치고 아 장난을 치고 어떻게 해 여기서 야 여기서 삼아 가야지 장떡대씨 다시 갈게요 죄송합니다 장난치지 말아주세요 417 417 이건 혼자 못할 것 같은데 오 네 네 네 하지마요 하지마 아 왜 인생 진짜 이 형 파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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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306 306 5 5 5 5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ultra 하나 하하하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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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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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괜찮잖아 여기 고고고고 여기 먼저 올려줘 어떻게 좀 봐봐 넘으면 안 되는데? 357 357 357 여기 7 357 홍윤아 니가 지금 4번 누르고 있어 발로? 발로 손으로? 내가 좀 있다가 어 지금 사람 없는데 앞에 사람 없는데 종민이 형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X3 103 1 1 1, 1, 3, 3 1, 3 1, 0, 3 이거 돼요? 앞으로 오케이 1, 2, 3, 3 형 이거 어 골 봐 몇 번 몇 번 3 1, 2, 3 누르죠 아 됐어 오케이 오케이 아직 나도 있어 어 힘들어 나 힘들어 아 힘들어 빨리 빨리 108 108 108 108 누르고 있을게 형 형 동현이 형 동현이 형 동현이 형 빨리 눌러야지 08 08 왜 그렇게 했어? 그다음 뭐야 이제 1이에요 1을 줘야 돼 누르라고? 어 힘들어 힘들어 이거 어떻게 눌러야 되냐? 아니 형 내가 누를게요 형 앞에다 누워줘요 내가? 네 앞으로 가요 298 290 형 2 눌러요 2 2 2 아 눌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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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없는데 이제 없는데 어떻게 아니 그거를 또 한 명이 해야지 내가 이걸 누르고 있어 누르고 있을 수 있어요 누르고 있을 수 있어요 누르고 아 힘들어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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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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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485 485 왹 fro 아 열렸다 열렸다 열렸어 문 열어봐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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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티뿔 onto 너무 있었어 너무 있었어 와 이렇게 있었어? 이거 투건 어 이거 그거 아니야? são 1 엔터를 누르고 비밀번호를 하고 엔터를 누르래요. 8301 막 그거 있잖아. 축구공. 축구공은 뭐였지? 설마 그거 또 해야 된다고. 아니 0부터. 이건 읽을 수 있는 거지 그게. 8300부터 8301, 8302.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이게 패스워드는 10번, 20번 해도 되는데. 이 근무는 2번, 3번 해서 에러 나버리면 또 기다려야 돼. 그러면 지금 기가 좀 모였거든요. 갔다 올까요? 혼자? 87 뭐라고? 830땡. 왠지 8307 같지 않아? 왠지 1으로 하면 안 돼. 야 8307 어때? 이게 근데 실패하면은. 7? 이게 자주 하면 안 돼. 3? 0은 아닐 것 같아, 1은 아닌데. 오케이 1 아니야. 8305. 8305. 1, 5, 7 했어. 그럼 댄스 1까지 한 번 해보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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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에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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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들 독대야. 엄마는 아무리 받기 위험하다고 해도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맞지. 맞아요. 이곳에 혼자 사는 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않겠니? 우리 독대는 척척박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란다. 내 아들 독대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독대사 사랑합니다. 여기서 먼저 법 물지 마시고. 잠깐만. 소원이니까요. 이게. 비닐 번호가. 형제랑 같이 있었는데. 느낌이 비닐 번호 같은데. 밖에. 아까. 3. 3이라고요? 3이라고요? 네. 아까 거랑이 약간 비슷한 표현. 벌써 짜 버렸어. 어디다 대는 거 같은데 저건. 그러니까. 내 등으로 해도 한 번 대. 오! 대박 대박 대박. 어? 진짜로? 어? 맞는 거 같아. 진짜? 이어지는 건가? 밑에? 여기 끝에다가 내 여기.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일단 출구. 출구 마지막에 출구. 비밀 번호인 거 같은데. 두고 나가볼까? 저쪽에다가 뭐가 있을 수 같아. 넓게. 어. 일단은 이거는 힌트를 가지고 가보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면 바깥 공개 맞이겠지? 네. 그러니깐요. 이게 거의 마지막 같은데. 저게 뭐에다 쓰는 걸까? 이. 이게 또 멀리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조금 뒤로 멀리서 보면 또. 조금 투명한 데다 대 봐. 투명한 데다가. 보일 것 같은데 느낌이 안 보이래. 내 등 같아. 등이 딱 맞는 것 같아. 내 등이랑. 내 등이랑 뭘 해 봐. 이렇게 하면 여기 숫자가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이게 안 맞아 뭔가 딱 맞아야 되는데. 아구 와. 가운데를 딱 맞춰보는 게. 여기가 딱 맞으면. 어 잠깐만요. 형 등을 조금만 더 펴봐 줘요. 형 등을 조금만 더 펴봐 줘요. 근데 이게 그렇구나.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어. 어 형 등이 너무 쉬웠어. 펴야 돼. 형 등이 어깨 펴줘. 이렇게 손 이렇게 내리고 해보세요. 맞아요. 6 3. 6 3 5 2 같은데. 6 3 5 2. 6 3 5 2. 6 3 5 2. 6 3 5 2. 6 3 5 2. 6 3 5 2. 6 3 5 2. 엔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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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6, 6, 6, 7, 6, 6, 7, 8, 8, 9, 9, 10, 10. 끝났어? 네? 또 있어? 아니야, 여기 문 열고 나가면 돼. 여기다. 자 탈출 대성공. 하나, 둘, 셋! 당기시오 아니에요? 당기시오? 미는 거야, 미는 거야. 당기는 거 같은데? 미는 거야, 미는 거야. 미는 거야? 어, 뭐야? 당기시오, 당기시오, 당기시오. 당기면 저기 걸릴 텐데. 그럼 걸려야 되지, 그럼. 이건가? 이건가? 여다시. 이거 뭐지? 옆으로. 아니야, 아니야. 이걸 미는 거래, 이거. 아니야, 안 밀려? 뭐야, 이거? 아, 당기세요. 오케이, 맞아, 맞아, 맞아. 당기, 당기. 아래로 당깁니다. 아니야, 반대로, 반대로.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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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됐다, 됐다. 갔다, 다 잡아라. 갔다, 다 잡아라. 하나! 둘! 셋! 기호! 기호! 아, 나왔다! 성공! 다 organisation! 아, 나왔다! 아, 나왔다. 아, 나왔다. 아, 나왔다. 아, 나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